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시의 기묘한 이야기 운명 오늘의 이야기는 신내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제 부모님 친구분의 딸은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이었는데 대학교를 입학하고부터 갑자기 집안의 사정이 안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친오빠도 교통사고로 죽고 하나 남은 동생마저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었다고 해요. 그러다보니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유독 이상하게 이 딸 한명만 유난히 아무탈이 없이 건강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그녀의 신년지기 단짝친구까지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니 이 여자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이 들고 몸도 무겁고 소미불을 덮은 것처럼 덮고 답답했다고 해요. 그렇게 혼자서 끙끙 앓다가 친척 어른들께 말씀을 드리고 무당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속인은 이 여자의 얼굴을 보더니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주소를 써주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했다더군요. 근데 찾아간 무속인마다 주소를 써주면서 계속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 다니다가 어느 무속인의 신당에 갔는데 무속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려니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하면서 자리를 바꿔 앉자고 막 그러시더래요. 결국 신랑이 끝에 무속인이 앉아 있던 자리에 여자가 앉았는데 정말 마음이 편하고 순식간에 졸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는데 무당이 말하게 태어났을 때부터 무속인이 될 팔자였어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이 나중에 듣기로는 무과에서 모시는 신 중에서도 꽤나 급이 높은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속인은 주변의 떼죽음을 멈추게 하려면 반드시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척 어르신께 말씀을 드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왕강히 말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척분은 교통사고로 입원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혼자 무속인의 신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속인이 정말 자랐다며 극진히 대접해줬다고 합니다.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이 여자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신에게 분해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며 어렸을 때부터 쭉 붙어서 기다리다가 어른이 되면 신의 신부로서 자신을 모셔야 하는데 이 여자가 주변 사람들을 자꾸 더 많이 챙기고 주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 그것이 화근이 되어 주변인들을 해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로 여자는 가족과 주변인 모두와의 연락을 끊고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그녀는 지금쯤 무속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신병이나 신내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